니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여신데 난 지금 강남은 시끄러운 클럽은 오십곳이 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심해 보고 또 묻도 모아도 나빠도 너야 Oh my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갈증을 지켰대 그래 너 그래 너 나도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 너 그래 너 나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